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릉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8년 10월 학평 나형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대요. 그때 SN은 2N제곱 플러스 N이고요. 우리한테 A3, A4, A5의 값을 구하라고 돼있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합을 이용해서 합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반항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반항을 찾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문제도 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항을 굳이 안 찾고요. 합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봅시다. 일반항 찾는 거는 여러분들 그 밑에 문제 다른 문제들 풀면서요. 이따 찬찬히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얘는 합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합 관계로 푸는 거. 그래서 합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SN이 뜻하는 게 뭐냐면요. SN이 뜻하는 건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항의 합을 뜻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한번 봐봐. A3, A4, A5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를요. SN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야. 일단 몇 번째까지 더해야 돼? 다섯 번째까지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SO를 써주는 거지 그냥. 다섯 번째까지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누구를 더하는 거라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누가 없어야 돼? 빠져야 되잖아. 누가?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까지 없어져야 되겠죠?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두 번째까지의 합이잖아요. 누구를 빼주면 될까요? S2를 빼주면 되겠죠. 얘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겹치니까 날라가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합은요. 대다수가 다 첫 번째 항부터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부터 구하는 합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기준이 첫 번째부터구나라는 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S에는. 그냥 여기에 대입해서 풀어버리자고요. S에 5는 얼마가 되겠어요? 55가 되겠죠? 대입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S에 2는 얼마가 되겠어요? 8, 2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얼마? 45가 되는 거 쉽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합의 관계. 합의 관계로 푸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진짜 편해져요. 진짜 편해져요. 진짜로, 진짜 편해지니까 여러분들이 합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 푸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항을 구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른 문제, 다음 문제에서 우리가 연습 한번 해보기,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정답은 얼마? 45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